유키키무라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성격 중 하나인 감성적 표현과 사회적 메시지의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정서를 작품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만들어지며 회화 조각, 사진, 비디오 등을 활용하여 다차원적인 아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그의 대표작 중 하나는 시간의 흐름을 주제로 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관객들에게 미래와 과거의 연속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유키키무라는 여성의 성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종종 여성의 이해와 자아 정체성을 탐구하며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유키키무라의 작품은 현대미술계에서 독창성과 예술적 실험을 통해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의 작업은 현대사회와 예술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자 하는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유키키무라의 작품은 현대사회와 예술사회와 예술사회와 예술사회의 작품은 현대사회와 예술사회와 예술사회의 작품을 탐구하고자 하는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